오늘 엄마 회사 취임식이라니까 우리 옷도 맞췄잖아 이러다 늦겠어 빨리 와 엄마 저 은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? 엄마 화낸다? 취임식에 딸이 안 가는 게 말이 돼? 엄마 건 이제 다 네 거야 빨리 어서 가자 빨리 빨리 와 빨리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빨리 와 빨리 와 그만해 천서진 당신이 여기 뇌와 우리 은별이 뺏어가려고? 절대 안 돼 당신한테 절대 안 뺏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딸 아니야 아니야 내 딸이야 절대 못 데려가 은별아 엄마야 로나야 도망가와 빨리 진짜 로나야 미쳤어 내 나스러워 내 딸이야 은별아 은별아 시간 없어 얘 좀 빨리 빨리 가자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은별아 빨리 좀 와 은별아 은별아 로나야 그pled Rouge 원랄아 은별아 버터 로나야 은별아 보신 로나야 den 아멘